이 나무는 하나님의 창조주 알라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이런 여러가지 자기 소원을 빚는 건강을 빚는 사업을 빚는 이런 문구를 걸어두고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행동은 이슬람에서 시르크로 갈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우리 집안에 많은 복이 들어오셔서 돈을 많이 보게 해주셔서 이렇게 소원 성취를 빚는 그런 걸을 이렇게 걸어두고 있다. هذه الشجرة لا تضر ولا تنفع. 이러한 나무는 어떠한 이루엄도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는데 누구하고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소원을 빚는 그런 것을 적어놓고 있다. البركة لا تطلب إلا من 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هذه مخلوقة. 말라가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이러한 피조물인 나무가 주는 건 아니다.